자 311번. 매우 어렵지 않다가 동사가 되겠지. 자 어려우는 difficult. difficult인데 그럼 매우 어렵다는? 어려우는 difficult야. 그러면 어렵다는? 당연히 is difficult지. 비동사 써야지. 그죠? 그러니까 매우 어렵다는 is very difficult. 그럼 매우 어렵지 않다는 is not very difficult. 비동사 쓰는 표현이다. 비동사 쓰는데 거기서 목적을 찾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주어가 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러면 여기도 또 분석해보면 받다가 동사. 좋은 성적이 목적어. 영어에서. 에서는 전치사 in 써주면 되겠다. 자 312번. 쉽지 않다. 쉽지 않다나 어렵지 않다나 비슷한 표현을 만들면 되겠죠. 좋은 친구를 가지는 것으니 그럼 주어가 되겠지. 근데 가지다가 동사. 좋은 친구가 목적어. 자 313번. 법정의 판단은 글은 그 살인사건에 대해서 유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 조금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복잡하다라기보다는 좀 익숙하지가 않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자 요거는 여기 이다가 동사에요. 그러니까 것이다 이게 아니라 여기는 요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다니까 당연히 비동사 쓰겠고 여기가 주격보호야. 그 다음에 얘가 주어. 그러니까 그 법정의 판단. 여기 의자 들어가면 당연히 어부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격보호. 비동사 다음에 요 긴 표현이 들어가야 돼. 주격보호니까. 그 다음에 유죄가 아니다가 그 안에서 동사고. 자 그는이 주어예요. 그 다음에 그 살인사건에 대해서. 요럴때는 guilty 다음에는 보통. 아 여기 스펠이 잘못됐다. 그지? y가 붙어야 되고. guilty 다음에는 보통 어부랑 다녀. 자 314번. 찾을 수 있었다가 동사. 자 우리는이 주어. 근데 뭐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죠. 근데 누가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의문사절 후절이 들어가 있지. 자 하여튼 훔쳤다가 동사. 그냥 누가는 주어였겠지. 그의 차를이. 아 이거 목적어. 그 다음에 그의 차를을 근데 설명하는 표현이 또 있네. 이 안에. 그래서 요렇게 합시다. 자 주차되니 동사. 근데 무슨 표현 써야 될까? 주차되니니까. 자 그 다음에 그 가게 근처에. 뭐뭐 근처에는. near 라는 정치사를 쓰면 되겠죠. 그 가게 근처에. near the store. 자 315번. 자 나는 출발 전에 사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요럴때는 동사를 해부 동사를 쓰면 돼. 가지고 있다거든. 근데 뭐 문맥상으로 여기서 해부 동사를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목적어가 되겠지. 나는 이 주어고. 그 다음에 요렇게 꾸며 들어가는 구조야. 그럼 사다가 동사. 출발 전에. 뭐뭐 전에니까. before를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사야 할. 뭐뭐 할이니까. 무슨 4대 표현 써야겠어? 알 수 있겠죠. 자 316번. 자 여기서는. 나의 삼촌이다가 동사. 그러니까 이다 썼으니까 또 비동사 표현 들어가야지. is my uncle. 그 다음에 그 남자. 자 그런데 그 남자를 설명하는 표현이 요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고치다가 동사. 차르리 목적어. 그 출입로에서 드라이브웨이. 인 전치사 쓰면 되겠다. 자 317번. 자 가지고 있다가 동사. 오직 가지고 있다니까 오직은 only라는 표현을 써주면 되겠다. 그치? only는 부사죠. 부사. 자 그 다음에. 오래된 컴퓨터들만이 목적어. 그 다음에 그 가게는이 주어. 그 다음에 컴퓨터를 꾸며주는 표현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사고 싶어하지 않는다. 여기서 like라는 표현. like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될 것 같다. 그치? 아 본문에서는 want를 써줬구나. 자 그러면 want하고 buy를 합쳐가지고. want하고 buy를 합쳐가지고 만들어내면 표현하면 되겠지? 사고 싶어한다. want to buy? 사고 싶어하지 않는다. doesn't want to buy? 누가? 좋으니? 자 318번. 자 여기서는 쓰고 있다가 동사. 근데 시제가 뭐야? 시제? 아 현재 진행이죠. 그죠? 편지를이 목적어. 그느니 주어. 그 다음에 신디에게니까. 전치사 to 사용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또 부사죠. 근데 뭐뭐 하면서니까. 뭐뭐 하면서니까. 무슨 표현을 써야겠어. 그치? 아 찾아봐. 자 여기 동사. 영하를 이 목적어. 그 다음에 뭐뭐와 함께는 전치사 with 쓰죠. 자 319번. 자 일어났다가 동사. 그느니 주어. 일찍은. 그냥 부사일 뿐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뭐뭐하기 위해서. 당연히 무슨 표현을 써야 될지 알 것 같아. 자 만들다가 동사야. 아침 식사를 이 목적어. 자 무엇을 위한. 어. 전치사 for죠. 자 뭐뭐를 줍자. 요거를 이제 let's라는 표현을 쓰면 돼. 뭐뭐 하자. 자 그러니까 줍자가 동사가 돼야. 어. 그 다음에 나뭇잎이 목적어.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진 이라는 표현이 나뭇잎을 꾸며주네. 떨어진. 요게 이제 동사적 표현이겠죠. 근데 fall은 떨어지다야.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변형해야 될까. 생각해보고. 자 그 다음에 땅에. 보통 그라운드라는 거 앞쪽에 들어가는 전치단은 온이죠. 언더그라운드 땅에. 오케이. 오케이.